안녕하세요 작가 양현진입니다 오늘은 말 센스 이 책을 가지고 왔는데요 여러분들 말 잘 하시나요 우리가 하루종일 말을 하고 살지만 말을 센스 있게 잘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무서울 정도로 무지한 것 같아요 저도 그랬구요 이 말 센스 책에서 저도 그동안 쉽게 놓쳤던 부분들에 대해서 알게 되서 많이 도움이 됐구요 뒷면에 보시면 부부관계, 친구관계, 가족관계가 훨씬 발전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뭔가 대인관계에서 문제가 있는 분들은 말 센스를 통해서 말 잘하는 사람이 모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몇 군데 읽어볼게요 질문을 통해 관심과 사랑을 표현한다 상대에게 질문을 하라 감명 깊게 읽은 책은 무엇이며 가고 싶은 여행지는 어디인지 어떤 영화를 재밌게 봤고 어떤 가수를 좋아하는지 제일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며 가장 하기 싫은 것은 무엇인지 상대에 대한 호기심의 표출은 내가 상대를 사랑하고 있다는 가장 큰 증거다 마을을 휩쓸고 지나간 회오리 바람에 대해 마을 주민들을 인터뷰하면서 바람이 시속 160km 이상의 속도로 휘몰아쳤습니다 집들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 같네요 많이 두려우셨나요? 라고 질문을 한다고 해보자 그러면 아마도 이런 답변을 듣게 될 것이다 네 정말 무섭고 두려웠어요 하지만 이 사람에게 회오리 바람에 휩쓸렸을 당시 기분이 어떠셨나요? 라고 물으면 아마도 훨씬 더 흥미로운 답변을 듣게 될 것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무슨 소리를 들으셨나요? 바람이 어떻게 느껴지던가요? 같은 질문들을 던질 수도 있다 이런 질문들은 논의를 위한 장을 마련해 주는 만큼 전부 개방형 질문들이라 할 수 있다 개방형 질문들은 상대에게 그 자신만의 언어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묘사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 준다 어쩌면 두렵다란 표현은 당신의 기분을 묘사하기에 적합한 단어가 아닐지도 모른다 개방형 질문은 그들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을 말하도록 사람들을 격려해 준다 나는 스튜디오 밖에서조차 이 전략을 사용하기 위해 매일같이 의식적으로 노력한다 혹시 아이에게 학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하도록 하는데 어려움을 겪어본 적이 있는가? 나도 그런 적이 있다 그래서 나는 역사 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니?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니? 와 같은 개방형 질문을 활용한다 물론 그런 질문을 던졌음에도 가끔은 내 아들은 별일 없었어요처럼 짧은 답변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내가 개방형 질문을 던질수록 아들이 상세하고 긴 답변을 할 가능성은 커진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서로에게 해줄 수 있는 최상의 일은 귀와 가슴을 열고 상대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다 질문도 답변 못지 않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진지한 질문은 우리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조차 여러 젖힐 수 있다 사회 심리학자인 로버트 치알 디니는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유명한 책에서 당신을 싫어하는 사람을 당신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두 가지 전략을 제시한다 그 하나는 칭찬을 해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조언을 구하는 것이다 조언을 구하라는 것은 결국 질문을 던지라는 것이다 상대가 감명 깊게 읽은 책이 무엇인지 직장에서 마주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지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무엇인지 만약 당신이 나라면 어떻게 하겠는지 등 나와 상대의 관계를 끈끈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질문을 던져라 상대가 가장 좋아하는 휴양지가 어디인지 12살짜리 조카에게는 어떤 선물이 좋을지 사랑하는 이에게는 어떻게 고백해야 할지 등 아주 사적인 질문을 던진다면 더욱 가까워질 것이다 장담하건대 당신은 질문을 주고 받음으로써 온갖 종류의 개인적인 사실들에 대해 알게 될 것이고 당신이 알지 못했던 새로운 이야기를 듣게 되는 즐거운 경험도 하게 될 것이다 질문은 상대와의 거리를 좁힐 뿐 아니라 내가 가진 경험과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게 만들어주기도 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질문을 던져도 좋다는 말은 아니다 질문을 던지는 것에도 기술이 필요하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잘못된 질문은 오히려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고 관계를 망칠 수 있기 때문이다 처음 만나는 사람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 대해 충분히 알아두는 게 필요하다 특히 나처럼 유명인과의 만남이 잦은 사람은 유명인에 대한 사전조사가 필수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전에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을 듯한 질문을 던져야 한다 그러면 그들과 훨씬 더 가까워지고 다른 인터뷰어가 얻지 못했던 것을 얻을 수도 있다 나는 누군가가 나를 놀란 눈으로 바라보며 와 훌륭한 질문이군요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지 감이 잘 안 잡히네요 라고 말할 때 가장 큰 칭찬을 받은 느낌이다 훌륭한 질문을 던지려면 순수한 호기심을 품은 상태로 상대의 말을 주의깊게 경청할 필요도 있다 일단 좋은 질문을 던졌다면 답변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상대에게 허용해 주어야 한다 침묵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침묵은 상대방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들의 답변 역시 사려깊은 것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와 관련하여 신경과학자인 세르 호로비치는 이렇게 말한 바 있다 듣는 사람에게 일련의 단어나 소리를 들려준 뒤 오랜 시간 동안 침묵을 유지하면 그들의 뇌 속에 있는 특정한 세포군이 신호를 찾아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일정한 시간 동안 신호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 침묵 상태는 뇌 속에 있는 흥분 중추와 감정 중추를 자극하기 시작하지요 이처럼 침묵은 의사소통의 중요한 부분이지만 사람들은 그 가치에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의 말은 결국 침묵이 잠들어 있던 두뇌를 일깨우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화 도중 침묵을 위한 시간과 공간을 마련한다면 당신은 당신 자신과 상대방의 마음을 대바 속으로 더 깊이 끌어들일 수 있다 개방형 질문을 제대로 던지려면 계속해서 훈련을 거듭할 필요가 있다 모든 질문을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외로 시작하기는 힘든 일이다 나는 내가 던지는 질문의 절반 정도를 이 여섯 단어로 시작하려고 노력하지만 그것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하지만 제대로 된 개방형 질문을 던진 뒤 받게 되는 답변은 확실히 그 질 자체가 다르다 그래서 소설가인 제임스 스티븐스는 이렇게 썼다 우리는 질문을 던짐으로써 현명해진다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주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현명해지는 건 마찬가지다 속이 꽉 찬 질문은 집을 달고 다니는 달팽이처럼 답변을 등 뒤에 달고 다니기 때문이다 질문은 때때로 하나의 영감이 되기도 하고 더 많은 탐색과 발견을 위한 자극제가 되기도 한다 우리가 맺게 되는 훌륭한 관계의 대부분은 간단한 질문에서부터 시작된다 좋은 말도 되풀이하면 나쁜 말이 된다 상대가 어떤 실수를 하면 우리는 그가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을까 불안하다 그래서 그 실수에 대해 무의식적으로 반복해서 지적한다 하지만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여러 차례 되풀이하면 반감이 생기는 역효과만 날 뿐이다 실수는 지적해야 한다 단 딱 한 번만 나는 아들이 친구와 싸웠을 때 아들과 나눈 대화를 기억한다 당시 아들의 학교 친구 한 명이 놀이터에서 시끄럽게 욕을 하면서 기회가 될 때마다 아들의 공을 빼앗으려 했다 결국 내 아들은 인내심을 잃고 그를 밀어 쓰러트리고 말았다 그래서 나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건 네 잘못이야 네가 친구에게 손을 대기 전까지는 그 친구가 잘못했지만 손을 대는 바람에 사정이 바뀌게 된 거야 우리의 대화가 끝나고 아들은 교장실에 물려갔다 교장실에서 돌아온 아들은 친구에게 사과의 글을 써준 일에 대한 이야기를 늘어놓았고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나는 다시 말했다 친구를 밀리 말았어야지 네가 화를 잘 참았더라면 교장 선생님은 너 대신 친구를 혼냈을 거야 그러자 아들은 벌을 받으면서 점심시간을 보내야 했던 일을 이야기하면서 선생님이 나를 보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나는 또 말했다 그러니까 친구를 건드리지 말았어야지 그 순간 아들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 나도 알아요 똑같은 말을 수백 번도 더 듣네 난 바보가 아니라고요 그 순간 깨달았다 아들이 옳았다는 것을 나는 이미 같은 말을 수없이 반복한 상태였다 좋은 말도 되풀이해서 들으면 듣기 싫어지는데 듣기 싫은 말을 되풀이했으니 얼마나 듣기 싫었겠는가 반복은 어떻게 보면 제자리 걸음과도 비슷하다 상대가 진정으로 내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간격 반복 시차를 둔 반복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간격 반복이란 반복해서 말하려 할 때 시간 간격을 두는 기법으로 벼락치기의 한 변종이다 일부 기업 임원들과 의학도들 그리고 심지어는 약한 수준의 치매 환자들까지 이 기법의 효과를 보고 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다 나는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는다 그래서 처음 만난 사람의 이름을 외울 때 나는 그 사람의 이름을 먼저 몇 차례 반복한다 그런 뒤 시간이 1분가량 지나도록 좀 기다렸다가 그 이름을 다시 반복한다 대화 도중 그 이름을 사용할 기회가 4번에서 5번 정도 생기면 그 이름은 머릿속에 훨씬 잘 새겨진다 이 원칙은 일터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예컨대 동료들에게 전해야 할 3가지 중요한 정보가 있다고 해보자 이 경우 전달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할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그 3가지 정보에 대해 간단히 언급한다 3가지 중요한 전달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정보에 대해 상세히 설명을 해주고 설명이 끝난 다음 다시 요약한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3가지 중요한 정보란 이런 것들입니다 이처럼 반복되는 말에 간격을 두면 당신의 동료들은 당신이 말한 내용을 훨씬 더 쉽게 기억할 것이다 반복은 지루하고 불필요하고 비생산적인 경우가 많다 반복이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반복은 청자가 아닌 화자의 기억을 돕는 효과적인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화를 망치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 대화 상황에서 불필요한 반복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당신이 하는 말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뿐이다 당신 자신의 말에 먼저 주의를 기울여 보면 자신이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놀라게 될지도 모른다 옳은 보다는 친절함을 선택한다 일상적인 대화의 목적은 옳은 것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다 모두에게 옳은 것은 없다 나이와 연령과 성별과 국적과 인종에 따라 옳은 것의 기준은 다양하다 어떤 사람과 진정한 대화를 나누고 싶다면 옳은 것을 찾기보다는 친절함을 베풀어야 한다 잠시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의사를 떠올려 보기 바란다 그의 어떤 행동이 당신을 편안하게 하는가 그 의사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 말해줄 때 편안하지 않던가 엑스레이를 찍어서 뼈가 부러지진 않았는지 확인해 봐야겠네요 약간 따끔거릴 겁니다 골절이 생긴 게 아니라면 아마도 근육이 늘어난 것일 겁니다 그럴 땐 그 부위를 싸매야 하지요 의사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 미리 얘기를 해줄 때 환자는 안심이 된다 그런데 그렇게 환자를 대해주는 의사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은지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설명하라 이것은 내가 저널리스트 생활을 하면서 배운 가장 값진 교훈 중 하나이다 게스트가 자리에 앉으면 나는 이렇게 말해준다 제가 짧은 인트로를 읽은 뒤 당신을 소개할 겁니다 대화에 할당된 시간은 약 12분 정도이고 순식간에 지나갈 테니 되도록이면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세요 제가 당신을 향해 고개를 끄덕이거나 손가락을 올리는 건 세그먼트를 끝낼 시간이라는 뜻이니 하시던 말을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몇 안 되는 이 문장만으로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불안에 떠는 게스트들을 상황을 완전히 파악한 채 차분히 대화에 임하는 게스트로 바꿔놓기에 충분하다 나는 이 전략이 스튜디오 밖에서조차 더 나은 대화를 위한 기반이 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예를 들어 최근 직장에서 한 직원을 징계해야 했을 때 나는 즉시 미팅의 목적부터 말해 주었다 제가 당신을 부른 건 공식적으로 질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이 해고되는 일은 없겠지만 문제가 좀 심각해요 일단 당신이 저와 회사에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말하는 것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목적은 당신이 성공하도록 돕는 거예요 당신의 발전을 방해하는 문제들을 인식하도록 도와주려는 것이지요 그는 회사의 요청에 맞게 자신의 태도를 교정했고 심지어는 임금 인상까지 이끌어냈다 아들을 꾸짖을 때도 나는 정황한 서론을 늘어놓거나 엄마가 아침에 뭘 하라고 했지?처럼 공격적인 질문을 던지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나는 단순히 이렇게 말한다 엄마가 쓰레기 내다 버리라고 한 것도 잊어버렸지? 학교 가기 전에 내다 버려라 그러면 내 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쓰레기를 내다 버린 뒤 다시는 잊어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한다 그는 정말로 그렇게 한다 물론 다른 누군가에게 당신이 기대하는 바를 말하려면 먼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 한다 이 전략은 대화의 목적을 미리 생각한 뒤 당신이 바라는 말을 상대에게 말하도록 요구한다 친구에게 속내를 털어놓을 때 당신은 단순히 기대어 울 어깨를 찾는 것인가 아니면 조언을 구하는 것인가 특정한 불만 상황 때문에 배우자에게 짜증이 났을 때 당신은 단지 자신의 좌절감을 표현하려는 것인가 아니면 불만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화를 나누려는 것인가 당신이 원하는 바를 상대에게 말해라 그래야 상대도 당신의 의도를 알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다 잠시 자신의 기대 사항에 대해 생각을 한 뒤 그 생각을 대화 상대와 나누는 태도는 생산적인 대화를 위한 무대를 마련해준다 그것은 마치 사야 할 물품의 목록을 가지고 식료품점에 들어가는 것과도 같다 그렇게 하면 복도를 돌아다니며 해밀 필요 없이 필요한 물품만 바로 사서 나올 수 있다 자신의 기대를 분명하게 밝히는 것은 효과적인 대화의 무대를 마련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들 중 하나다 하지만 대화 상황을 생산적이고 비옥하게 만드는 데는 그 외 다른 방법도 있다 그 중 하나는 중요한 논의를 시작하기 전에 자신의 느낌이 어떤지 살펴보는 것이다 앞서 나는 의도적으로 고개를 끄덕이거나 의식적으로 시선 접촉을 유지하는 것 같은 몸짓 언어 기술들을 폄하한 바 있다 나는 실제로 몸짓 언어의 초점을 맞춘 조언들 대부분이 쓸모없고 비생산적인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자연스럽게 표출되는 동작과 어조는 종종 우리의 진정한 느낌을 드러내 주기도 한다 상대의 말에 진정으로 동의할 때 아 하는 탄성과 함께 손바닥을 마주쳐서 그 말에 공감한다는 표시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반대로 상대의 말에 동의하기 힘들 때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입술을 앙 담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모든 행위는 의도적이 아닌 자연스러운 것이어야 한다 우리는 아무리 짧은 대화라도 모든 대화에 기대를 가지고 임한다 말하기 위해 입을 열기 전 당신 머릿속에서 진행되는 것이 그 기대다 비록 우리 스스로 대화가 진행되는 방식을 항상 통제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자신의 기대를 상대와 공유하고 대화에 임하기 전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인식함으로써 개방적이고 진실된 의사소통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씨앗을 심으려면 먼저 땅을 비옥하게 만들어 놓아야 하듯 대화를 하려면 먼저 내가 원하는 것과 상대에게 기대하는 것을 확실하게 해 두어야 한다 물론 대화는 언제나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진 않는다 내가 원하는 것을 상대가 원강히 거부할 수도 있고 상대에 대한 나의 기대가 잘못된 것으로 판명 날 수도 있다 하지만 대화에 임할 때 내가 어떤 기준도 갖고 있지 않다면 얘기지 못한 상황은 우리를 더 당황하게 만들 것이고 생각지도 못했던 방향으로 대화는 흘러갈 것이다 잡담을 나눌 때는 굳이 어떤 대화의 기준을 가질 필요는 없겠지만 대화의 기준을 갖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것도 일종의 기준이다 그건 그냥 상대가 말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겠다는 것이다 결론을 내리면 이렇다 대화 당사자인 두 사람 모두 같은 쇼를 즐기기 위해 그 자리에 있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면 성공적이고 즐거운 대화를 위한 무대가 마련된다는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말을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닌데 책을 보면서 제가 이런 센스들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바를 분명하게 생각하고 말을 한다면 상대방과 즐거운 대화를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동시에 내가 원하는 바도 얻을 수가 있겠죠 말을 잘하고 싶고 설득을 잘하고 싶고 상대방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길 바라는 분들은 말센스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